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촬영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말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LNF의 미국 진출 허가 여부에 대해서 좀 제가 수집한 정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좀 촬영을 못 했었고 그러던 찰나에 오늘 주가가 거의 테슬라도 거의 6% 이상 빠졌던 것 같고 LNF도 오늘 6%나 빠졌네요 거의 사실 20만원까지 가까이 다시 또 최악에 가까운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급성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실 많이 저도 오늘 수익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시장에 대해서 밀접하게 하루 종일 보진 못했지만 사실 오늘의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LNF의 최종 엔드 유저인 이런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실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 거죠 제일 사실 타격이 큰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란 말이에요 중국 공장이 사실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중국 공장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납품을 하는 건 아니지만 LG 엔솔 남경 공장에 통해서 중국 테슬라 상하이 공장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게 반 정도 됐잖아요 실제로는 중국에서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락다운이 되게 되면 이런 물류나 수출 같은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한 번 크게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빠졌었고 LNF 주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악재가 사실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악재가 곧 LNF의 악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빠졌던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테슬라 Y 롱레인지 모델의 나머지는 거의 다 LFP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롱레인지의 테슬라 Y의 롱레인지 모델이 LNF를 쓰고 이제 나머지 유럽 쪽으로 가는 거가 주로 LNF에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락다운이 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산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9월인가요? 9월도 중국 춘절 이슈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재고 조정 이슈 때문에 9월 양극재 매출도 크게 빠진 것처럼 중국이 직접 간접적으로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외부에서 트위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또 헛짓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LG화학이 3조 공장이 발표가 됐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시장에 확인을 못했지만 예상돼 있던 공시가 확정적으로 나왔었죠 이런 것들도 직감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좀 영향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제일 오늘 핵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미국 진출에 대해서 공매도가 사실 득세했다고 볼 수 있고요 22 오늘 공매의 비율 보니까 22% 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이 심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거의 20만원 가까이 떨었죠 아 이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오늘 뭐 이런 리스크도 있고 이 불허리스크도 사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 거고 이쪽에 어 이런 중국 락다운도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분야의 움직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야 뭐 신처럼 딱 맞춰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뭐 이렇게 매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또 힘든 과정이 지금 이렇게 오겠지만 그 이유는 어 LNF IR이 어 이런 최종적으로 승인 연재단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좀 더 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론도 들어가서 이 룰이 보면 우리가 9월 14일날 불허가 났단 말이에요 45일 이내에 다시 신청 가능한 구조인데 어 이론적으로는 9월 14일 이후에 아 45일 지나면 11월 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벌써 근데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산업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첫째적으로 어 레드우드랑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어 결국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팩트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는 11월에 신청 가능하고 어 근데 2,3개월만 한 번씩 개최되니까 근데 LNF만 하는 건 아니고 어 이론적으로는 11월 신청 가능한데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런 산업부하고 아직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LNF의 바이알 쪽에서의 표면적 이유는 레드우드 측과 완벽한 조율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근데 뭐 잘 될 거 같다 라고 얘기해 줄게 합니다 이번 달 안에 신청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한나 연구원인 멘트를 보면은 11월 내에 승인 가능성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신청을 했고 11월 말에 이런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지금 힘들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그랬을 때 그렇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IR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 정확하게 안 이야기는 해 주지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내년 초가 아닐 것 같다 내년 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번 달 안에 11월에 신청하면은 뭐 12월에 심사위원회가 열리면은 이런 것들에 또 심사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내년 초에 뭐 당연히 좀 언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내년 초 아닐까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게 팩트이긴 합니다 제가 산업부에다가도 좀 문의를 해봤어요 사실 제가 어 좀 집요하게 2차전지 담당자분들을 찾아서 문의를 해봤는데 이쪽에서는 LNF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버시랑도 관련이 있고 또 지금 주가랑도 좀 많이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또 언론에서 워낙 관심이 많은 쪽 분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근데 아직은 뭐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민간위원든 어 이런 전문가 이렇게 여러 명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한번 노출돼가지고 문제가 됐었지만 이런 시민의원회가 꾸려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명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또 토의를 막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토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청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어 물론 어느 정도 이런 산업부하고 조율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어 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데는 적어도 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보름 이상은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신청했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뭐 12월 음 11월 말에 신청을 하면은 뭐 12월 안에 빠르면 나오고 1월 정도에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신청하진 않았다 또 올해 아 이번 달에 신청할 거다 그래서 LNF에서는 내년 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산업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LNF 얘기를 안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들 얘기했지만 어는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11월 안에는 나올 것 같진 않다 뭐 빨라야 12월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당연히 이게 승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도 제가 어 말씀드릴까 말까도 좀 고민을 했었긴 했었는데 어쨌든 팩트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근데 오늘의 이런 주가들이 그 조금 사실 공매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심리적인 원인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100% 2차는 승인 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뭐 안 될 가능성이 10%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산업부가 맨날 맨날 통화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조율하면 됩니까 조율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론 전문위원이 꾸려지지만 이런 것들에 소통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바보가 하는 것인 거고 충분히 조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확률적으로 이제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 제일 안 좋은 부분인 경우 지금 아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예상치 못한 것처럼 협상 카드로 저는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가 뭐 뉴스 심층 분석 NNF의 협상 카드 실제 미국과의 이런 토론에서 이런 협상 과정에서 NNF가 언급될 정도로 사실 이슈가 미국,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됐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에서 미국과 한국의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IRA 조기 3년 유예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3년 만약에 유예가 난다고 하면 더 빨리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더 빨리 터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IRA가 사실 조금 3년 유예된다는 것은 우리 배터리 업체에게는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좀 더 IRNF는 좋은 효과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말씀 물론 이런 것들이 오늘 최근에 거의 뭐 10% 이상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에 좀 더 어떤 뉴스들이 또 밤새 중국 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중국 락다운이 확정이 되거나 미국 중국 물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테슬라의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 더 심리적으로 더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알 수 없는 시내 영역이기 때문에 뭐 확률적으로 지금 사실 락다운이 굉장히 퍼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리스크로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건 그런 부분인거고 사실은 원래는 몰랐어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커뮤니케이션 시판에 올렸기도 했지만 파나소니가의 계약이 나왔잖아요 레드우드와 JV를 하고 있는 사실상 이거 지금 LNF밖에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게 이게 이거 뉴스 보셨잖아요 이게 향후 10년 동안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전세계가 더 많이 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레드우드랑 이거는 많이 기사 보셨을 테니까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레드우드랑 파나소닉이랑 동박 뿐만 아니라 6개월 전에 공방 얘기나 한 거고 양극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계약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물량이나 시기 납품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LNF에 승인이 나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UBS가 지금 또 공매에 또 나왔죠 그런 것처럼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보면은 2차전지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워낙 영향을 다 미치고 있어요 지금 LNF만 특별히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2차전지에 다 맺혀져 있는데 지금 특히 LNF가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1차적으로 불허 났다는 물론 이런 히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 개미들은 저도 역시 개미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불안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가장 공격을 받기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테슬라도 지금 완전히 전체 최고가에서 주가가 반토막 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중국 락다운까지 있고 완전히 전반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이쪽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해결되고 나야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미국 진출이 확정 전이 사실 어느 정도 IR 때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된 것으로 봤었긴 했었지만 시장에서의 공매도의 세력은 그렇게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국 진출 확정 전이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선이 하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구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부분도 맞긴 맞습니다 다른 애들은 포스코케미칼은 LG에도 납품하고 SK도 지금 거의 납품을 할 것 같이 얘기하고 있고 에코프로그램은 너무나 두 군데 잘하고 있는 거고 LNF는 혼자만 지금 주장창 LG에만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SK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약을 한 지가 좀 됐죠 아직 1년 계약이나 더 남았고 SK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LG 쪽에 적극 너무 LG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로 주가가 좀 더 약세인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파란소닉 JVN의 레드우드와의 JV를 통해서 많이 포드나 블루벌이나 그렇죠 파란소닉이나 이런 제가 예상하는 도요타나 이런 쪽으로 확실히 현대 기아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모멘텀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계속 IR에도 물어봤지만 레드우드랑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물량에는 지금 충분히 많이 다 거래서들이 확정돼서 했지만 미국하고 유럽의 지금 물량들이 계속 발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얘네들이 지금 미국 이거 레드우드랑 JV 합정되고 나서 빠바바바바받 터트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아예 시나리오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IR에 물었을 때 아 이게 JV가 나오고 나서 빵빵 터지는 것이냐 왜 이렇게 니네가 올해 연말에 분명히 물어요 JV 발표한다고 했는데 왜 신규거래소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막 또 아 이거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레드우드 쪽과의 해결이 안 되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LG화학이 3조 공장이 됐는데 이게 사실 아 얘네 대단하죠 사실 LG화학도 저도 갖고 있고 제가 왕이 대상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 얘네들은 대단합니다 오늘 뭐 주가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뭐 5% 상승하다가 조금 거의 1% 이내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단하죠 얘네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건져면 무조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야는 뭐 이게 양극재 그 뭐죠 이익률도 14% 이상씩 나오니까 얘네들이 LG화학의 비중을 40% 가져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60%를 포스코케미칼이나 LNF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시장에 개미들의 수급에 불안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좋진 않죠 내재화 비율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엘코프로 SK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코프로 비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부분에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LNF는 LG화학이 이렇게 큰 게 증설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얘네들이 LNF에서 좀 배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뭐 이런 뭐 피를 섞는다든지 지분을 섞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뭔가 테슬라와 이렇게 레드우드와 이런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 현재로는 음 잘 결이 딱딱 들어왔지 않아서 악재 예낭을 예상치 못한 사실 불허 때문에 이렇게 지금 꼬여서 어 이렇게 사업이 흘러가는 것은 거부할 수 어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4680도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수익이 올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맛이 가 있고 중국 락다운까지 괴롭히고 있고 LG는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재화 비율을 높이고 있고 포스코 캐비카는 또 비약적은 어 이런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고 거기다 원자재도 불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레드우드랑 어 총 자 크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좀 흔들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 이렇게 흔들리곤 있지만 아 이런 것들의 모든 실타리는 미국 진출이 된다고 하면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어 여러 가지 거래선들을 빡빡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굳이 또 이게 그러면 기대할 모멘텀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한 4월 어 7조 8조 계약도 그것도 지금 이제 지금 시세로 하면은 한 15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그 계약을 사실 시기를 어느 정도 맞췄었죠 그 근기는 LNF의 특성이 어느 정도 이 공장이 완료되기 적전 뭐 한 보름 전 뭐 한 달 이내에 그렇게 공시하는 특성 얘네들은 수주 기반의 아 공사 공장 증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공당이 7만 톤 짜리가 4만 톤 오픈하고 3만 톤 3,4만 톤 짜리가 지금 1월 당 정도에 음 실제 양산에 이제 시운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12월 달에 뭔가 조금 더 어 납품 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여느 때와 같이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든지 다 JV로 돼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그래서 음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CEO를 바꾼다 뭐 만친다 새로 안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테슬라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음 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런 스트라우벨이 미국에서 좀 더 뭐 테슬라와의 관계를 뭐 CU가 된다든지 뭐 후보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뭐 제가 주저리주저리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좀 더 어 구체적으로 아 시간을 한번 더 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구요 지금 공매도는 이렇게 지금 저희를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어 결국은 어 이 아 미국 진출은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테슬라까지 힘들어서 힘든 상황이지만 어 이제 조금 현금을 모아 두신 분들은 분할 매수 하시거나 뭐 절대 권유 드린 건 아니지만 하면은 뭐 결국은 nnf 나 뭐 이런 양극제는 배신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좀 많이 빠졌는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뭐 순서적으로 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ira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인 nf 에코프로비엠이 또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진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어 테슬라가 좀 안정 찾아주고 다시 어 lnf 에게 에코프로비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 뭐 제가 악재들에 대해서 뭐 또 변명한 것도 있고 악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오는 좀 많이 내렸잖아요 다시 또 물론 또 고점에 팔고 또 다시 사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뭐 코로나 낙다운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가 하브레이트를 투자한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디프레스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리시면 다시 어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누구다 빠르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산업부에 와의 뭐 통화라든지 ir과의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